첫 게임 출발 오민서 또 한 번 받아내는 듯 했지 하성빈의 공격 빠르나 플릭을 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고 서비스 몸쪽 당황했지만 받아냈고요 백핸드 밀었죠 오민서입니다 다 보여지는 오민서 선수입니다 오민서 오민서 서비스 준비합니다 자 이렇게 또 서가 앞서 있습니다 이번에 서비스 렛 다시 한번 준비합니다 오민서 오민서 앞서 있습니다 지금은 오민서 하성빈 선수요 길게 포핸드 공격 앞서 있는 상황에서의 타임아웃이었는데요 오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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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웠습니다 게임 포인트 오민서 하성빈 서비스 자 여기서 오민서 하누 minimum 선수 한 아 아 지금도 백해 이번 공격 이번에는 오민서가 받아내지 못하도록 하성 예 하성빈의 서브로 이어졌구요 포핸드 탑스피까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 하지만 여유는 어느정도 있습니다 게임포인트 하성빈 하성빈의 서비스입니다 렛 오 송 다 세 계승 가성빈의 다리가 앞서있는 상황에서 오민서 서비스 오빈의 서비스 두 차례 이어집니다 하성빈의 공격 이번엔 오민 동점 상황입니다 오민석 선수들의 몫입니다 오민 깜짝 놀랐습니다 대각선 벌어진 포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 두 점 차 하성빈 리드하고 있는 오민석 하성빈도 끈질기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넷에 걸렸습니다 하성빈입니다 한 점을 앞서 있는 오민석 동점 노리는 하성빈 서비스 오민석 하성빈 탑스피으로 몰아붙 서비스 오민석 이번엔 이번엔 서비스 이어집니다 하성빈 오민석의 공격 백핸드로 쭉쭉 밀어냅니다 공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9대9 동점 나갔습니다 이번 4번 단식 매치를 따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나갔습니다 하성빈의 서브 다시 오민석가 준비합니다 오민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